어택 잘 어울려요, 은곤아? 네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. 남자친구 있었어요? 네, 있었어요. 뭐라고? 뭐? 아니, 과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. 이렇게 안 주나요? 되게 중요하지, 이거. 어우, 부끄럽지. 이거 한 번 먹어봐. 아... 좀 왔어. 꿀빵. 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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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 셋! 왼쪽 다리. 왼쪽. 오 마이 갓. 어, 어. 캬. 쎄게 하지 마. 싯들이 하자. 얼른 오세요,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. 벌써 오자니? 왔어. 애를 굶기려고 드려본 거예요, 지금? 정말 왜 해요, 우리? 안 한다, 우리 언니. 그럼. 아침을 자. 나 쭈요. 나 쭈? 어디? 너 너무 어려워요. 아이고.